오늘 새벽에 왔어요 여름에 기다려있어요 너 뭐해? 여기 뭐해? 자기 기다리고있지 여기 커피 고마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차가워? 기다리다가 좀 차가워있어 내가 이거 자기 오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하나 더 살까 했는데 근데 자기가 나 못찾을거 같은데 아 그래? 좋아하지 자기 똥살 시간이었잖아 내가 똥살 시간이었잖아 내가 똥살 시간이었어 자기 원래 항상 이 시간에 똥살잖아 니 말 다 맞아? 빨리 가자 이거 커피 차가워졌으니까 따뜻한걸로 하나 더 사가지고 가자 자기야 나 여기서 산 찍어줘 알았어 근데 나 못찾으면 혼나는거 아니야? 괜찮아 나 어떻게 찍어도 이상하게 안나오니까 알았어 하나 둘 셋 다 찍었어 다 찍었어 봐봐 아 뭐야 이게 얼굴이 안나왔잖아 호 다시 말아봐 알았어 봐봐 이제 괜찮아? 얼굴만 나오면 어떡해 아니 뒤가 하나도 안나왔잖아 아 모르겠어 오빠 자기야 응 나 고기 좀 싸줘 나 뭐 하고 있잖아 응 나 오늘 쓴 거 갈리 받았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어떡해 안 될 거 같은데 아니야 자기야 응 너희 3년 후에 또 구매했다 아이고 우리 자기 걱정했구만 응 그럼 우리 같이 중국에 가는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모아둔다고 작은 카페를 하는 차례 그래서 거기서 나는 커피 타고 자기는 청소하고 그럼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죠 슈브 슈팅 하우다야 어 니 정말이 쇼하하자 진시 그러니까 나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같이 집에 가 우리 같이 집에 가 내가 준비를 했다 내가 준비를 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고 starts 우리 같이 누군가 우리 같이 짱공이 우리 같이 너희Twurt Oh 아직게 soul NY desarroll luc sauce 자꾸 듣다 sera 진심 끝 저 너무 향기 한 fro будешь chains